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지금 버섯 배지가 저번 영상부터 4일 정도 더 지났거든요 근데 버섯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개가 났는데요 얘는 지금 2개는 엄청 커졌어요 지금 제 주먹만하게 커졌거든요 지금 2개가 그리고 이 위에도 원래 여기 안에가 이렇게 버섯 곰팡이가 안에 많이 피어 있었는데 이쪽에도 지금 동그랗게 작은 애기 주먹만한 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총 3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하나가 새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 거는 얘랑 같이 나온 건데 아마 오늘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고가 밑에 지금 원래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또 같이 안 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같이 활짝 펴 있더라고요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개랑 이 위에 거는 한번 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까지 못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거는 그냥 한번 뽑아볼까요 아 안 뽑히는데 안 뽑힙니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는 가시 좀 들폈어요 들폈는데 이 옆에 작은 거까지 성장을 방해할 것 같아 갖고 이거는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갈라졌어요 백화구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데 얘는 성장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려 있어서 안쪽으로 성장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은 채취를 했고 그리고 이 밑에 것도 한번 채취를 해 볼게요 얘는 한번 이렇게 똑 부러트려 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큰데요 향도 그 정말로 사먹는 표고버섯 있잖아요 말린 거 말린 거랑 똑같은 향이 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모양새는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한데 향이 그래도 표고 향이 정말 진하게 나더라고요 지금 이 안에도 이렇게 약간 갈라진 게 향도 지금 딱 땄는데 향이 쭉 올라오는 게 아주 좋습니다 크기가 크죠 그리고 보니까 요런 자리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요런 자리에서 버섯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도 보면은 요게 지금 작게 하나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거랑 요게도 지금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보니까 그 보리 같은 쌀 알갱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이 버섯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버섯을 재배를 시작한 지 지금 한 일주일 넘었어요 한 8일째 됐는데 8일째 지금 버섯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끼 볶음 요리 할 때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먹는 게 말려져 있는 거를 사먹는 게 더 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버섯을 배제에 이렇게 길러서 해 먹는 것도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정말 버섯이 나옵니다 버섯이 나오고 그리고 향도 되게 진해요 지금 영상으로는 향을 전달해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향이 엄청 진합니다 버섯을 지금 딱 땄는데 이 표고 향이 엄청 진해요 이거 국물 요리에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완전 싱싱한 버섯이기 때문에 고기랑 같이 볶음 요리에 넣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? 물론 한국에서 나오는 백화고 이런 것처럼 물론 제가 더 빨리 채취를 해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조금 갈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더 갈라져서 채취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미 같이 많이 피웠고 이게 너무 성장을 해버리면 다른 영양분도 너무 많이 뺏길까봐 오늘은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채취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베지키트는 제가 한 20불 정도? 미국 달러로 20불 정도 주고 샀는데 그래도 여기서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8일째 버섯 3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겨울이라 버섯을 어떻게 채취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집에도 이렇게 길러 먹으니까 좀 더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8일이 지났고 8일 동안 이렇게 3개가 큰 게 나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작은 것도 8일 정도 지나면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 버섯 배지에서 얼마나 버섯이 많이 올라오는지 한번 쭉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에 물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물을 한번 더 주고 그리고 다시 좀 더 며칠동안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